올 들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전국 17개의 시도와 규제지역을 통틀어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부동산은 조사 결과 올 들어 세종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7.11%, 전셋값은 10.24% 각각 떨어져 지난 2020년 매매가와 전셋값 모두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한 지 2년 만에 전국에서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. 세종시의 매매가는 지난해 7월부터 60주 연속, 전셋값은 11월부터 43주 연속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부동산 업계는 세종시 국회 분원 등 여러 호재에도 금리 상승으로 인한 매수 심리 위축과 지난 몇 년간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피로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